나 이렇게 소름 돋는 사람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와 저 형 연기하는 거 봐. 지금 미래의 우리 DKG 방송 보고 있지? 와 진짜 마피아 같아. 마피아 티 팍팍 난다. 제 선물은? 마피아는 총 두 명입니다.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권고합니다.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DKG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듀스 월! 안녕하세요 DKG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마피아 댄스에 왔다. 마피아 게임 많이 하셨나요? 멤버들끼리?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은 아닌데 라이어 게임은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거짓말 진짜 못하거든요. 제찬이 티 많이 날 것 같아요. 세연이 형도 티 많이 날 것 같아요. 난 마피아가 아니어도 티 날 것 같아요. 네. 이 형은 그냥 청사가 될 것 같아요. 마피아 해도 티 안 날 것 같은 멤버. 아 당연히 종룡이. 종룡이. 저희가 다른 데서 한 번 마피아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피아였거든요. 제가 이겼습니다. 전 죽었어요. 제가 마피아가 돼도 절대 티 내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몸에 이미 사랑도둑이 배어있기 때문에 절대 마피아가 돼도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눈 감고 출 수도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걸려도 천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은근 천사도 탐나요. 끝까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디케이지 오늘 마피아를 잘 골라내서 마피아에게 꿀밤을 한 대 먹여줍시다. 좋아요! 저스틱 크림!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소리 좋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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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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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추네 되겠어. 근데 종료이가 저렇게 신난 거 보니까 종료이가 그래도 내가 제일 뒤에서 다 확인할 거야. 못된 성 아주 엉덩이에 볼! 됐다, 가자. 아하하하 오잉! 포로수 Demise 흡착 이 경윤형 아니야? 이거 때문에 신납같은교 이 경윤형 아니야? 이 경윤형이 이 경윤형 아니냐? 이 경윤형아냐? 이거 때문에 이 경윤형아 이 경윤형이 경윤이 형 아니야? 이거 때문에 신났거든요 누굴까? 누굴까? 나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재찬이야 확실해 아니야 민규야 민규 어 그러게 약간 민규 같기도 해 뭐야 왜 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왜 잘하지? 나 아니야 기적이다 이거 왜 이렇게 다 잘해? 뭐지? 뭐지? 경윤이 형 왜 앉아요 세현이 형 왜 대충 쳐요? 아니야 너 봤지? 네 봤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 많아 뭐인가요? 민규가 자기 파트 때 아나도 제처럼 박자에 막 발을 훔쳐 하고 뭔가 박자가 어수서 그러면 저도 봤어요 경윤이 형 처음에 내려가도 돼 있는 거 경윤이 형 보셨어 박자 틀리는 거랑 아 시작 대응을 틀리시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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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윤이 형 아니야? 이거 저도 저는 사실 이제 마피아가 저를 보고 따라할까 봐 일부러 이거 그거 아직도 마피아 댄스에 나와서 마피아였던 사람들의 국룰 핑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마피아 잠깐만 조용히 안 봤네 방송 보고 있지 지금 미래의 우리 DK지 방송 보고 있지 와 진짜 마피아 같아 추측 와 진짜 마피아 티 팍팍 낸다 그니까요 친구들이랑 마피아 게임하면 저는 지금 꼭 있거든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세현이 형 내가 왜 세현이 형을 근데 일단 후보잖아 세현이 형은 그냥 자기 불량 챙기려고 말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세현이 형은 자주 살려가지고 맞아 세현이 형 баг 천천히 지금 긴장해서 분량 챙길 여력이 없어 맞아요 저희 thing 마피아라고 이렇게 넘기시는 잠깐만 나 근데 할 말 또 있어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기석이 더 마피아야 ро 오KOKOKOK 아 그래 그 게서기가 이거 하면서 계속 막 옆에 이거는 어 among the killer Yeah 오 1 아니 vais들 끝났잖아요 아 그래? 그런지 방식 나 말하는지 몰라 내가 봤을 때 제찬이 기성이야 난 민규 세연이 형이 굉장히 참정인 척하면서 잘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피아 동물 나 한 번만 믿어봐 민규가 진짜 마피아하니까 아 그럼 오게 나도 1대2대3이네? 또 봐봐 더 아니겠다 봐봐 또 또 또 또 당황하면 민규 말 많아지는 거 알잖아 투표나 좀 빨리 해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왜? 나 심하네요 정말 우리 멤버들 나를 안 냈다니 정말 하나 둘 셋 둔 둔 야 어떻게 한 명 더 나를 나 했어 거짓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뭐 맞지? 맞아요 경윤은 맞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야 야 뭐야 뭐야 나 아니야 야 빨리 나 아니야 고기 먹을 때 너희 안 줄 거야 이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저 맞아요 저희 멤버들 저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일 거 진짜 잘 알았고요 다음번에 비빔면 라면 뭐 끓여 먹을 때 저 혼자 먹으려고요 이제 멤버들 나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시민을 골라주십시오 우와 우와 아침이 밝아졌습니다 잘 되셨다 아이고 잘 굶으셨나요 네 일어나라 선량한 시민 박재찬 군이 오늘 밤 죽었습니다 에? 자체 잠깐만 그럼 난 아니란 거지 왜 와 난 그게 뭐야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무리수만 던져 아니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요 사실 마피아댄스 스케줄이 잡혔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마피아도 못 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참 나를 마피아로 주목해 주실 거 같은 사람? 아 저를 죽였을 거 같은 사람이요 시현이 저 데려가 주세요 전사님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귀엽다 잘 어울린다 아 2라운드 뮤직 큐 귀여워 아 어색 하 무섭 안녕하세요 유노드 정렬이랑 피클 어? 뭐지? 뭐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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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이 어디랬어? 거짓든 하늘 속에 속지 마 연극이 꺼져도 널 지킬 테니까 조용구야 한 손 쪽 안 하냐? 아 지금 이거 이거 어 미안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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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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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다 정민규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조민규 왔어 나 누군지 안다 누군지 안다 조민규 왔어 나 누군지 안다 누군지 안다 나 알았어 나도 나도 석규야 일로와 석규야 일로와 일단 우리는 아니야 에이? 넌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야 아니 근데 왜요? 세헌이 형이 많이 틀렸어요 세헌이 형도 세헌이 형인데 저는 민규 형이 투스텝을 안 하더라고요 민규 형 근데 원래 투스텝 아니에요 아 잠깐만 형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디테일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만날 볼 때마다 투스텝 해주세요 해도 네 알겠어요 무대에서 짠 제가 한 마디 해도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형이 형이에요 저 하세요 뭐 정형이 형이 이거 박자가 조금 느리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둘이야 왠지 알아? 나는 왜? 얘가 그렇대 왜? 내가 봤을 때 민규 형은 아니에요 저는 정한 거 같아요 저도 정한 거 같아요 저도 정했어요 저도요 정한 사람 끼리 팔짱 키면 되겠다 일단 한 명을 뽑아보겠습니다 확실한 한 명이 있잖아요 확실한 한 명 부탁 하나 둘 셋 아이고 서럽다 오래 살았다 세헌이 맞아 오래 살았어요 잠깐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겼다 아 이겼다 경호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대로 하시죠 네 자 이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세헌은 마피아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너네는 정말 내가 이리 와요 문 열어주세요 나 이렇게 소름 돋는 사람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와 저 형 연기하는 거 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큰일 날 섞여 그러다가 다 죽어 이형아 다 죽어 제가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봤을 때 정민규, 김종영 내가 가만 안 된다 마피아는 민규와 종영입니다 내가 말했지 형 왜 틀렸어요 형 왜 틀렸어요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다고 애들 마이키트를 깔아졌어 내 생각에 세헌이 형은 맨날 틀리는 부분 그래 테니깐 박차 내가 틀렸다 했지 근데 테니깐 맞았어요 진짜로 네 무튼 마피아 댄스 TK20편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정말 무섭구나 진짜 근데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승리의 마피아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명은 속이기란 정말 쉬웠습니다 승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닙니다 어휴 이거 없어가지고 어휴 이거 없어가지고 어휴 이거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다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업할 거 같으면 얘랑은 절대 안 안 돼요 진짜 뭐 일하면 얘랑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뻔뻔하기? 그지 없어요 아주 그냥 시민들의 벌칙이 있습니다 우와 우리는 뭐 옆에서 구경할까요 그러면? 벌칙이 뭘까요 여러분 벌칙은 깻잎 논쟁 아시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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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논쟁과 새우 논쟁을 짬을 치면서 한 가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부럽다. 아우 진짜 오랜만에 봐. 어 누구세요? 아 내 동창이야. 아 안녕하세요. 성..조남이.. 네 저는 김아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리님. 야 우리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이야 이게? 3년 만이야 진짜. 와 반가워. 네 두 분 손을 왜 잡으시는지.. 아무리 반갑다니.. 친구끼리. 아 친구끼리요? 둘이 지금 사귀고.. 둘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며칠이 됐어요? 301일 됐어요. 301일? 야 너 그럼 졸업하고 바로 만난 거야? 그치. 왠지 연락이 안 되더라. 그럼 그만 좀 스킨십 하세요. 너 연락이 안 되더라. 그치 우리 연락이 안 됐어. 아 미안해 내가 좀 했어야 했는데. 아니 친구들이 다 연락이 안 된다고. 밑반찬 세팅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깻잎이 진짜 맛있겠다. 아 하필 깻잎이 나왔네. 저런.. 야 일단 먹자. 진짜 먹자. 깻잎 진짜 먹어. 아 고마워 고마워. 잠깐 스탑스.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지? 혹시 너 내가 깻잎 떼줘서 불편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깻잎을 떼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잡혀. 내가 잡아줄게. 잠깐만. 아 진짜 고마워. 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뒹군대고. 자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떼줬어도 되는데 왜 떼주시냐고. 어릴 적에 저희가 젓가락도 잘 못할 때 엄마가 어떻게 부모 아빠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떼서 주셨죠? 네. 저희는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에요. 근데 몇 분은? 9년을 같이 보냈다. 너랑은 301일? 얘랑 9일. 우리 며칠이야? 우리 며칠이야? 자기야. 야 잠깐만. 나를 왜 만났어? 우리 며칠이야? 나는 왜 만났어? 별개지. 우리 친구잖아 친구. 우리 친일이야? 자기야. 내 선물은? 나 있잖아. 선물이 나는데? 아 그래서 이거 달고 온 거구나? 맞아 맞아. 대박이다. 야 재찬! 생일 축하해. 나 너 때문에 생일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 저런 건 거 같아. 죄송해요. 야 재찬 너 오늘 생일이지? 응 응. 선물도 이렇게 딱 사왔지. 댄스티가 이쁘지. 선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요. 여기는 그 쟁이라고. 쟁이? 응 쟁이. 아 쟁이? 아 쟁이 안녕하세요. 여기가 쟁이. 아 자기가 이름도 모르나 봐. 여기가 쟁이. 여기 윤희. 윤희이라고 해요. 쟁이. 저희는 오늘 1260일째로. 대박. 정말요? 네. 눈치 없으신.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재찬이랑 부모님부터 알고 지내서 태어나서. 아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또 칭찬이. 베스터드 프렌디 사이에요. 아 정말요? 네네. 쟁이야 여기 새우 먹어. 내가 까놨어. 모르겠다. 아 이렇게 또 새우를 또 까주고 아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근데 이름이 유닛이면 별명이 막 유닛 짜장만 이런 거겠어요? 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아이고 센스하지. 쟁이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칭 유니콘이야. 아 유니콘이구나. 잠시만 이거 쟁이 먼저 먹게. 나 맛있게 먹을게. 응. 자기가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친구 왔잖아. 친구 불러가지고 새우 가져오는 건데. 그럼요. 하나 더 먹어. 그럼요. 자기야 근데 있잖아. 응. 새우 4개인데 2개 벌써. 먹고. 우리 하나 밖에 못 먹는데. 아니야. 자기 2개 다 먹어. 어머 새우 맛있겠다. 어머 정말 눈치가 없다 자기야. 친구 왜 그래. 친구 좀 잘 사귀라고 얘기했지. 어머 맛있겠다. 어머. 역시 맛있겠다. 저기 유니씨. 이렇게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정말 생일인데 선물 뭐 해줬어요? 저 귀마귀 해줬어요. 커플 귀마귀 아시죠? 그래 선물도 안 해줬어. 선물 뭐 해줬어요? 제 선물은. 네. 딩고 마피아 댄스 오늘 딩고 마피아 댄스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너무 즐겁게 오늘 딩고 마피아 댄스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사랑 도둑 활동이 마무리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자주 다양한 컨셉으로 찾아가는 디케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케이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와 진짜 재밌었다. 네. 네. 마피아가 너무 재밌었어. 아 재밌네요. 내가 말했죠. 이게. 내가 너희라고 얘기했잖아 너희 세명. 내가. 형이 1명을 해야 되겠어. 내가. 내가 앞으로 너희랑 같이 밥 먹나 봐. 밥은 먹어주라. 다음 영상도 즐거우세요. 안녕. 이게 뭘까? 이게. 제가. 제가.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한 번 눌러주세요. 여기 여기.